지금부터 우리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보시죠 우리가 이번에 도입할 도구는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object라고 부르는 거예요 객체라고 하는 도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함수고요 여러분 함수 잘 넘어오셨죠? 그 다음 산이 제 생각에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것은 함수랑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수라는 것 기반 위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트랙이 아니라 그 트랙이 더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의 객체의 어떤 특성 또는 존재의 이유 또는 기능 딱 그것에 집중해서 일단 아 객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면서 객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하나하나 익숙해 나가면서 객체를 잘 다루는 개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객체의 얼굴 중에 하나는 바로 역시나 정리정돈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드가 많아지고 코드가 많아지면 그 코드들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함수라는 걸 쓰죠 그리고 함수가 또 많아지면 함수뿐만 아니라 그 함수와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역시나 똑같이 복잡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한계사항에서 서로 연관된 함수와 서로 연관된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그룹핑해서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도구 그것을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객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꾸려왔던 이 예제를 함수로 정리정돈해 나가면서 함수만으로 뭔가 처리하는 것이 조금 우아하지 않은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거 그리고 이거 어때요? 중복되죠? 우리는 중복을 아주 싫어하죠 중복된 코드를 만나면 여러분 뭐하고 싶겠어요? 함수로 또 독립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해볼까요? function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코드는 어떤 의도예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 태그에 대해서 컬러를 파우더블로, 얘는 블루로 주는 거네요 그럼 저는 set, set은 설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코딩에서는 set 그리고 제가 하려는 건 color죠 그리고 color라는 맥의 변수를 세팅하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copy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여기 powder blue라고 적혀있는 부분으로 교체하면 맥의 변수를 통해서 저기 있는 값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powder blue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코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blue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동작시켜 볼까요?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ight 버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버릴게요 하나면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까지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 코드 한번 보시죠 저기 있는 저 코드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body 태그의 폰트 컬러를 흰색으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한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을 우리가 함수화 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비교적 의미가 명확하지만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좀 불명확하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걔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그 로직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선택한 저 코드를 여러분이 한 줄로 보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아시죠? 예 여러 줄의 코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역시나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function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color잖아요 그러면 setColor color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color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시는 것처럼 setColor라는 함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짰던 이 코드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의해서 덮어쓰기 되면서 삭제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코드가 몇 줄 안 되는 게 아니라 1억 줄짜리 코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이 좀 심하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setColor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엄청 어렵죠 실제로는 파악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setColor라는 걸 넣었는데 그 사실을 바로 발견하면 좋지만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이 이름이 중복되면서 다른 코드가 동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얘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하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름이 충돌되지 않도록 이 앞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얘는 누구예요? 링크들에 대한 setColor예요 그러면 링크스 setColor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얘는 역시 그리고 이름을 얘를 바꿨으니까 이 밑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바꿔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etColor는 역시나 이름을 충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body setColor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body setColor white 그리고 여기는 black 이렇게 하고 리로드 해볼까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찾았어요 뭐냐면 여기 target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 안에 소속돼 있지만 이 target은 nightDayHandler 안에 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를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코드가 안기니까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겠죠 됐나요? 해볼까요?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 있는 이 코드도 제가 function body set back ground color 이렇게 하고 target은 이것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black 여기를 white 라고 하고 실행시켜 보면 정확하게 뭔가 또 문제가 있네요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였는지 여기 있는 black color 이렇게 돼야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을 저 이름을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라고 꼭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라고 객체라고 하는 것을 장만했어요 즉 서로 연관된 함수와 또 서로 연관된 변수들을 grouping해서 정리정돈하기 위한 수납상자로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원래는 변경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객체를 도입하면 객체를 사용하는 쪽의 코드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body라는 객체를 만들 거고요 그 객체 뒤에 점을 찍고 얘를 s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s 그리고 여기 있는 links라고 하는 객체를 저는 만들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역시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어때요? 그냥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의 디스크 저장장치에 디렉토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은 수백 개의 수천 개 수만 개의 파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파일의 이름을 엄청나게 길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정돈하라고 우리한테 어떤 도구가 주어져 있나요? 디렉토리 또는 폴더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폴더를 통해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객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직 만드는 법 배우지 않았지만 저것도 여러분이 폴더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여기 보시면 여기 document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document라고 되어 있는 저것 저것이 뭐예요? 객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ocument점 뒤에 있는 querySelector라고 하는 것이 이 형태를 보니까 document라는 객체에 속해 있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객체에 속해 있는 함수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 현재 동작하지 않는 코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진짜 객체로 만들어봅시다